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팍 치고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가 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네 하나 더 갈게요 더워나 다음이 저라서 긴장한 뒤의 콘텐츠예요 긴장하나요? 네! 긴장하지 말고 이거 제일 중요하니까 괜찮아요 가슴 깊숙이 스며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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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Wheels 잘했어요 잘했어요 들리지가 안나요 . 내가 녹음하고 왔는데 게임을 하고 있어 너무 재미있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OK 간호기 화이팅 네 준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 수고하셨습니다.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. 녹음 끝낸 사람, 녹음 아직 안 한 사람. 진호하면 다시 조심해.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. 게임기가 너무 배고 싶어요. 난 이제 뭐라 해도 널 곁에 좀 더 끌어보려 해요. 많이 물들어갈 모습은 더 깊어져가. 점점 더 가까워져. 더 차 놓고 숨 죽여요 마. 끝이 보일 순간은. 다시 맨날 앞에 돌리게. I'm so fast, speedy. I'm close, not shoddy. Hold me, 빨리 붙잡아. I got you on my ring now. I got you. 연결 타서 우리 사이. Cause I'm the speeder. I'm so speedy, speedy. Yeah. 스타가 되는 그면 남았다. 이 곡으로 우리는 스타가 되는 거야. 불스와이, 불스와이, 불스와이. 아 너무 고생 많았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불같은 디렉 감사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